나에게 힘을 주소서! 오! 방금 봤죠 점프? 성재가 인스타 사진 올렸는데 그걸 보고 마음을 정리하라고요? 그게 무슨 의미죠? 제가 성재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이 진정이 될까요? 성재 얼굴 한번 보고 할께요 우리 어디 내 동생 올라온 것 좀 보자 오 육성재씨 사실 눈이 굉장히 지금 사진 속에서 약간 조금 나른한 눈빛이에요 지금 약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 약간 오 좋아요 나른한 눈빛을 보니까 저도 같이 약간 좀 컴다운되네요 전 릴렉스가 됩니다 이 게임은 나와의 싸움이라서 흥분하면 안돼요 오케이 릴렉스 짐착스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는 거예요 아저씨 나랑 같이 기록 한번 세어봐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바로 태초마을 지우다 여기서 쭉 쭉 너무 깊게 들어왔잖아 아저씨 그렇지 여기서 해야지 저 visa 여기서 여기서 아멘